바닥에 떨어진 현실을 인정 못하고 왜 세상을 증오하기만 하는 거냐고요 이유 따윈 없어 이말이라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말고 사냥개는 많거든 이번엔 누굽니까? 한 대 먹기 쉽다는 친구가 강현미 앤서니가 제작하던 경성이 아침은 절대 연출 못합니다 구간독님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고 괴장수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오랜만이네 장담도 미친 얘기 모두 10억 5천만 원 순간의 오븐을 위해 영광의 신면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참